엔터 더 건전과 뱀파이어 서바이버스 엔터 더 건전과 뱀파이어 서바이버스 좋아하세요? 스팀 early access 중엔 20 minutes till dawn 이라는 게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 게임에서는 여러가지 주인공과 여러가지 무기로 괴물이 급증에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. 엔터 더 건전처럼 마우스로 조준할 수 있고 뱀파이어 서바이버스 같은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있고요. 적을 잡을 때마다 경험치를 떨어지는데 이 경험치를 충분히 획득한 다음에 레벨이 올라가요. 레벨 올라갈 때마다 몇 특성종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주인공이 강해져요. 게임하면서 룬을 얻어요. 이 룬으로 새로운 주인공 아니면 무기를 언락할 수 있어요. 주인공은 다 다른 특성이 있어요. hp 높은 주인공도 있고 세 번째 샷마다 화파동 발사시키는 주인공도 있어요. 그래픽은 픽셀아트이고 특히 이 초상화 아트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음악도 좋고 특히 무기 발사소리는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. 게임 모드가 두가지 있어요. 20분 동안 살아야한 모드와 10분 거리는 모드도 있어요. 10분 모드에서 경험치를 더 많이 얻고요. 안타깝게도 한글이 없는 게임인데 early access 종인 게임이어서 언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 게임에 나오는 영화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영화가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게임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이 게임에 마음에 들어요. 주인공이 강해진 후에 적이 다 순간에 죽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무기와 주인공이 많아서 플레이스타일도 다양하고요.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봐요.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